나의 소름 돋고 나의 소름 돋고 나의 소름 돋고 너의 소름 돋고 나의 소름 돋고 나는 너무 아름다워 나는 내 기억에 내 눈에 빠졌다 거로돼 후퍼끼해 때 쉬마우 이쁜 리아티 우리 딸 모리끼도 어쩜 이렇게 좋아? 엄마 나 이뻐서 안 놨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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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も刃も無い世界で 胸の傷も離されて 並ぶ箱のグラス 役割を果たすこともなく Ah そのままで 君らを触れたままで 立てと降り積もった記憶の中で 君だけをヒーローに集めて繋げて 君だけをしながら 君だけをもらいから いンパイカーボーで 君だけを慣れて 君だけが渉むような 写真を形かしたり 俺も見つけたり 君だけを覚えて 今度も死ぬくさ いつも誕生するのに 今の心が震えるのに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선택들이 다 울었을까요? 내가 복수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이유는 또 마각사님도 죽지 않았을 텐데 내 복수 때문에 마각사리들이 죽고 아이들이 불러오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신호가 잡힌다니 안 돼 절대 안 돼 실종된 신수련씨의 소식이 다음 인제 이어지고 있는 것 전부가들은 신씨의 생존 가능성이 희망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의 만족은 무엇인지 물어보입니다 방금 신수련씨 신신이 발견됐습니다 글쎄이 새롭게 나갑니다 우리의 죽은 바쁠 곳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라도 우리 아이들을 지킨 거니까 저 나한테 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죠? 약속 지켜줘서 고마울